이렇게 활 쓰면 손모가지 쓸려 아 진짜요? 여기? 피님들 하이현 오늘은요 윽박이가 말이에요 기가 막힌 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이 활이 얼만지 아시나요 여러분들? 이 활이 280만 원짜리에요 지금 활이 긴 게 하나 있고 짧은 게 4개가 있죠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아니 무슨 28,000원이야 산 거냐고요? 당연히 샀죠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합니다 장난치냐 어디서 구라요 우리 집 문방구 활이 더 비싸보이는데 근데 사실 구라구요 25만 원이에요 근데 이 활은 얼마냐 25,000원 리슨 귀 열고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일본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지금은 이웃나라지만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에 조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총 알죠? 조그마한 이 총 이 조총이랑 활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양궁 그거 가면은 또 1등 하는 거 다 알죠? 거진다 조총이랑 활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우리 조사님분들이 이 활 한 자로 가지고 일본을 이겼어 왜 이겼는 줄 알아? 바로 이 애기살 활을 가지고 얘가 여러분들 대나무예요 대나무 일본 애들은 요렇게 긴 화살 우리나라도 긴 화살을 쓰기는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긴 화살을 쓰는 게 아니고 요 짧은 거를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 얘보다 요 짧은 애기살 화살이 더 빨라 짧은 놈이 더 셌다 이게 뭐 과학적인 원리라는데 내가 과학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공부를 해왔는데 다 못 해왔네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일본 애들이 조총을 가지고 왔어 조총 그 총이 몇 미터 나가는 줄 알아? 50m 애기애기애기 얘 어디까지? 300m까지 시속은 140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진짜 과학적인 원리야 얘 이름이 통아라고 합니다 통아 요거가 없으면 요 애기살을 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얘는 길잖아 긴 놈은 그냥 이 활 가지고 당겨서 쏘면 끝이야 하지만 이 긴 활에 이 짧은 거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여기 맞으면 찢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조사님분들이 여기에다가 껴 이거를 화살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뭐 고정시키는 건 아니고 어 뭐 붙여놓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고정해가지고 요렇게 살짝 당겨서 쏘는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 재료가 후라이팽 이게 진짜 후라이팽까지 뚫어버린 내용들 물론 단계별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코코넛도 굉장히 단단한 거 아시죠? 코코넛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안전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단호박이 아니라 킹 단호박 마트 갔다 왔는데 방송 키기 전에 킹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어 뭔가 사고 싶더라 얘도 단단해 킹 단호박이에요 공 오늘은 아마 이 공이 가장 나약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콜라 아 마지막 끝판왕 방울토마토 오늘 진짜 기대해주세요 형들 수승님한테 오늘 배웠거든요 어 형님한테 오늘 안 배웠으면은 나 왼팔 잘랄 뻔했어 진짜로 방법이 간단해 간단한데 모르면은 크게 다쳐 봐봐 자 제가 활 끼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활 데다가 이 줄 라인 이 라인은 제가 걸어줄 건데 이거 방법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죠 요거 어 양쪽에서 한쪽을 이렇게 까꾸로 사선 어 요렇게 까꾸로 아 잠깐만요 형님한테 배우고 왔는데 어디를 꺾는 걸 아 내가 나 방송에서 잘난 척하려고 두 번 세 번 했는데 왼다리 발목 오른다리 지탱 여기 끼기 간단하네 표정 봐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발목 존나 아파 근데 활 쏠 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땡기면은 여기 다 나가 이거 이렇게 땡겨서 화살 이렇게 하면은 화살이 여기 쓸고 가거든요 그래서 팔이 나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되고 팔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케이? 그냥 닥치고 쏴라고? 이 새끼들이랑 뭐만 알려주면 빨리빨리 하라 그래 일단 알았어 연습 두 번만 해보고 해져 형들 저도 이거 안 쏴봤거든요 지금 하는 거니까 이게 차도 뚫어버린대 내가 차 뚫을게요 시가차 활 쏠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아래에서 위로 주변에 사람이 없고 목표물이 딱 정확하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나가는지 볼게 살짝 근데 한발 나갔어 한번만 연습 더 해보고 이제 목표물 해보는 거야 힘들어 근데 봤어요? 이게 두번째 연습인데 저 완전 개떡같이 쐈거든요 아직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 ㅈㄴ 빠르다 자 이제 형들 이제 목표물 테스트를 해보자 예 형님 아 진짜요 형님? 아니 통화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 아 통화를 바깥쪽으로? 이렇게 해서 쏘았는데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 바깥으로 오케이 와 숙달이 안 되니까 좀 어렵네 그니까 일본 애들이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못 쓴 거지 우린 똑똑하니까 쓰고 으아아아아아 아 우리 두사이 분들 실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되게 어려운데? 근데 그만큼 화력이 좋다는 거야 아 못 맞췄어 근데 개빨라 어 어디 갔지? 화살? 애기썰? 아 잃어버렸네 형들 잃어버려도 괜찮아 어차피 옛날로 따지면 일본 애들 이거 못 썼어 오케이 은원패가 오지네 다 찾으라고 보채지마 야 이 새X야 이거 하나에 25,000원이야 네가 찾지 말라도 찾을 거야 일단 방송이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찾지 말라 그래도 찾을 거라고 이거 하나에 25,000원이라고 임마 아 중고로 새 건 4만원이야 ㅈㄴ 비싸 비싸면 찾지 말라고 지골련하니 및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티가 주사 갈라고 형이 안 되죠? 형이 딱 봐봐 형들 잘 봐봐 형들 오오오 땅을 뚫고 들어갔어 아니 흙이 흙이 팍 튀는데? 아니 왜 맞추지를 못하냐 형들 일단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제가 맞춰볼게요 마지막 기회 와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와 어떻게 바로 앞에서도 못 맞추지? 자 마지막 기회 형들 마지막 기회 간다 에임 조조 오빠가 너 군대 안 갔다 왔냐? 갔다 왔습니다 추사병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찐텐으로 마지막 갑니다 고 아 나 안 할래 이거 좀 맞아야지 후라이팬까지 뚫어버리거든요 아 승질나네 자 형들 이제 기대해 주세요 이제 못 맞추면 고추 자럴게 이제 육바위 감 잡았 Щ 보여줘 고추 자르라고? 아 청양고추 내 고추라고 말 안 했다 집적적인 거 일단 형들 가까이서 해볼게요 어? 공 못 뚫었는데? 뭐지? 일단 공 패스 자 무예요 아 왜 자꾸 옆에 맞냐고 어? 일단 한 발 더 있어요 한 발 더 아 딱 기다려줘요 아 진짜 잠시만요 미안해요 와 취사병 하길 잘했다 저는 마지막 아 진짜 나 오늘 방송 왜 안 맞아 이제 내가 장난친 거고요 잘 봐 내가 못 맞출까 봐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맞는다 아 아 아 형들 형들 나는 후라이팬 쏠 거야 아 무? 너무 시시해 마지막 끝판왕 후라이팬 후라이팬 오빠가 그만하라고 넌 어차피 안 돼 아니 나 후라이팬 맞춰서 뚫어버릴게 잘 봐 자 갑니다 집주 라디 액션 오 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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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못 맞추면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와 뚫렸나 안 뚫리는데 나 이제 감 잡은 거 같은데 역시 나는 시시한 거를 못하고 어려운 걸 잘해 이게 멀리서 쐈으면 이게 뚫렸을 거야 멀리 쐈으면 세 번 안에 진짜 뚫어버릴게요 할 수 있다 고 고 아우 아 지금 못 뚫으면 나 코 뚫을게요 진짜 못 뚫으면 코 뚫는다 고 아 아 왜 밑으로 꽂히냐고 아 진짜 자꾸 여기 꽂혀요 여기 안 맞고 얘가 무서운가 자기야 이제 보여줄게 마지막 도전이다 방금보다 살짝 위에 쏘면 돼 일단 제가 맞추지 못해도 애기쌀 화살 기억하자고 우리 조사님분들이랑 일단 마지막 도전 가자 소자 드릴 말씀이 없어옵나이다 소자에게 한 번에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덩은이 망가가옵니다 전하 예 두 번만 더 예요 이거 쏴서 안 맞으면 나 차에 쏠게요 차에 서리 투 원 가자 아 예 마지막 한 번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못 맞추면 내가 내 대가리로 후라이팬 뚫을게요 아 돌아버리겠네 성공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처럼 옆에 맞았어 어 일단 맞췄으니까 차에는 안 맞춰도 된다 난 뻥 안쳤다 난 지금 못 맞췄으면 난 진짜 차에 쏠라 그랬어 아 시가한테 야 시가야 우리 토마토 사자 왜 나 토마토까지 맞출 거야 지랄하고 있네 라고 말했던 게 현실이 됐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간다 포기하지 않는다 고 그래 여러분들 말 들을게요 목표물을 옆에다가 두고 목표물을 두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까 들을 걸 예 목표물을 여러 개를 설치해서 아무거나 맞춰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똥꼬집 안 부리고 진작 이렇게 할 걸 죄송합니다 일단 조준은 후라이팬 우와 후라이팬 조준했더니 안전모가 맞았거든요 어 안전모 안전하고 어 이상한데 어 안전모 맞았는데 안전모가 안전해요 이상한데요 자 이번에는 단호박을 조준하면 누가 맞을까요 고 우와 어떻게 아무런 것도 안 맞냐 나 진짜 뚫을게요 가자 오 후라이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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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안 뚫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일단 다시 한번 후라이팬 맞춰볼게요 어 일단 안 뚫리는데 그냥 감 잡았어요 실력이네 집 나온 우사님이 별푸다 배그에서 총알도 튕겨내는데 그걸로 풀리겠냐 그래 갑니다 어 이번에도 후라이팬 근데 안 뚫려 활이 일단 튕겨나와 자꾸 이 사람들 활도 안 부러져 활도 안 부러지고요 그래 아 더 뒤에 가라고 알겠습니다 후라이팬 이거 진짜 매우 어려워요 부상님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쏴도 안되네요 해 뜰 때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하는데 이거는 제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예 팬 분들 미안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구독과 좋아요 댓글할라 부탁드릴게요 ~~~~ 으허허허허허헤 או후후후후후 아하하하하하